네, 피프리사이드 오늘은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자 장석웅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으신 도민들의 마음도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전교조 전국위원장 출신, 평교사 출신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전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전남 교육 새롭게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남 교육의 담대한 변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전남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전남 교육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안 말해도 제가 5만 9천 명의 민주진보 교육감 전남 추진이 단일 후보, 그리고 373개 시민사회 단체가 저를 선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37년간 아이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현장 교육 전문가라는 점도 높이 평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민주진보 교육감과 손잡고 우리 교육 개혁에 팀을 세달라라고 하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진정성을 갖고 전남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가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전남 아이들을 미래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저의 진정성도 도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보 교육감으로서 또 평교사 출신의 교육감으로서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전남 교육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남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에는 도단히 교육자치위원회 그리고 시군에는 시군단히 교육자치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겠습니다. 도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그를 통해서 협력을 끌어내고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친환경 급식 확대 또 마을과 학교 상생 등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 안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실시됩니다. 그리고 이 GMO 즉 유전자 조작 없는 이 식품 제공 문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거리가 제대로 바뀌면 우리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GMO 관련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연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적어도 내년 안에는 완전히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현안 중에 하나가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거든요. 830개 초중고 중에서 43%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마을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의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학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결합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학교, 마을학교. 그것을 지향하면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네, 또 전남교육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혁신인지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남교육의 미래는 교실 안에 있습니다. 교실의 혁신입니다. 교실 안에서 교사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지적능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성이 길러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업과 평가가 혁신되어야 됩니다. 교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핵심 역량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잔무를 대폭 경감해서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도 회자되는 만국 진리입니다.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시급한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또 전남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정책사업이라든지 또는 공모사업 등등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회 같은 것은 대폭 축소하여 본래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의 혁신입니다. 전남교육청과 학교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을 선거기간 동안에 많이 받았습니다. 권위주의라든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학교에서 춤추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혁신입니다. 정말 능력 있고 청렴하고 그런 도덕적인 분들을 발타게 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전남교육 혁신의 전면에 내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내부 청렴도 최하위 이것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정상회담 이후까지 이렇게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통일교육 어떻게 실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도 민주주의와 통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도민들과 국민들과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남도청 안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통일, 평화, 인권, 노동, 복지, 생태 등 이런 가치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시민으로서 그리고 건강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교육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북단에 있는 함경북도하고 이렇게 자매결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금강산에도 수학여행 가고 서로 남북 간의 학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 독서토론열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개선과 평양을 거쳐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그래서 다양하고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지도하고 지원해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전남 교육을 이끌어 나가실 건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겸손한 자세,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전남 교육 적폐를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정말 교육다운 교육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비민주적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학교가 교육청이 가장 변화에 둔감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아프게 들으면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학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으로서 전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의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겠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새로운 변화, 그리고 담대한 변화가 이제 전남 교육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